뜯어볼까요 캔디팝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올지 우와 뭐야 이거? 우와 마이 멜로디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 삼리옥 캔디팝 귀여워 밀킹 2023년 토끼 해 토끼 밀킹 악세인? 그래 내가 왔다 어? 그거 요즘 유행하는 삼리옥 캔디팝 아니야? 어 엄마가 인터넷으로 사줬어 요즘 유행 귀여워 이 키 장난감 하나 갖고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오 귀여워 오 재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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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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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뿅 닫으면 뿅 돌리면 뿅 잘난 척하니까 부럽잖아 부러워만 하지 말고 뺏으면 되지? 요즘 우키님들이 말랑이 거래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너 말랑이 좀 있어? 거래하자 거래? 내가 너랑 거래를 왜 해? 아니지? 그래 거래하자 거래 응 그래 언제 할까? 곧 너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집에 가서 말랑이 가져올 테니까 알겠어? 그래 알겠어 빨리 집에 갔다 와야겠어 말랑이 거래한다니까 저렇게 좋나 뿅 아 뿅 아 진짜 삼리옥 캔디팝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오지? 어? 저거 뭐지? 삼리옥 캔디팝 아니야? 아 갑자기 길가다가 삼리옥 캔디팝을 주었잖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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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갖고 싶은지 어떡해요 뭐야 비었잖아 누가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놨어 아니지 아니지 이걸로 오비키한테 말랑이 거래 사기쳐야지 난 천재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잖아 오 깨끗해졌다 엄마 운동화 빨은 거야? 응 빨았어 이제 헬스장 넣어놓고 다녀도 돼 응 좋지요 아우 신발은 비키야 아무데나 벗어넣지 않으면 안 될까? 엄마 정리하기 힘들어 넵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습관이 돼서 신발장이 아주 단장판이야 내가 지금 정리할게 그래 정리 좀 하자 너만 그런 거 아닌데 맨날 오리온도 신발 아무데나 벗어 던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엘베는 왜 고장난 거야 아 아 밖에 누구지 아 아 아 이제 오비키 집 들어가기 전에 이 똥말랑이를 넣고 하하하 똥말랑이 감쪽 같아 이렇게 거래하면 감쪽 같겠지? 하하하하 뭐? 야 박스 아니지 날 속이랬다고? 자유를 갚아주겠어 좋았어 나도 뒤를 뒤집어서 하나를 열어서 미안해 햄베 헤 헉 캤디 아 으 으 여기 엑지를 넣고 건드를 부쳐서 마 구나 좋았어 육지를 넣고 음두를 붙여서 가면 조긋해 좋았어 박세인 왔어 언제 왔니 나는 너가 온지 전혀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는군 꼬비키 말랑이 거래하자 말랑이 거래? 좋지요 꼬비키 꼬비키 자 뭐 거래하실 거 있나요? 우선 가볍게 이런 거부터 이런 거 어때? 어? 나도 저 말랑이 있었는데 터졌는데 저거 진짜 재밌긴 하다 꼬비키 꼬비키 엄청 재밌지 그럼 저는 이거요 귀여운 키링 예쁜 거 많잖아 그럼 승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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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 여기 침대 생겼다 새로운 키링 득템이다 좋지요 이제 슬슬 속여볼까? 응 너 삿니오 캔디팝 갖고 있더라?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건가? 어 캔디팝 갖고 있지 마이멜로디 캔디팝 핑크색 귀엽지? 그것도 슬슬 지겨워지지 않았어? 지겨워졌다고? 우리 마이멜로디가? 그래 그러니까 내 말은 한번 새로운 걸 뽑아보면 어떠냐 물어보는 거지 새로운 걸로 응 어때? 거래하는 거 이 랜덤박스랑 너꺼 마이멜로디 랑 내가 갖고 있는 마이멜로디 랑 음 아니 뭐야 안 걸려들잖아? 왜? 더 좋은 거래인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것보다 나도 새 거가 있거든 나도 새 거 있어 이거랑 거래해서 너도 랜덤 뽑기하는 게 어때?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? 어? 저건 진짜 산리오 캔디팝? 내 거엔 똘만랑이 들어있는데? 어쨌든 저 안에 산리오 캔디팝이 들어있으니까 나한테 이득이잖아? 어때? 둘 다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나올지도 모르잖아 어때? 거래할래? 좋지? 거래해? 승인! 그래 승인! 박세희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진 않지 승인! 똥마랑이 가져가라 승인! 자 뭐가 들었을까? 열어봐야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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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직 열어보지 말고 지금 열어보면 재미없잖아 그 너 뭐 나오고 싶은 거 있어? 이 중에? 나? 크롬이 보라색 이 보라색 크롬이? 어 그러면 보라색 크롬이 10번 외친 다음에 열어보면 진짜 보라색 크롬이 나온대 진짜? 그러면 진짜 크롬이 나온대? 그럼 그거 증명한 사람 엄청 많아 좋지 보니까 많이 올려져 있더라 난 간다 가게? 가게? 여는 거 보고 가지 어 그러고 싶은데 나는 피아노를 가야 해서 안녕 응 그래 잘가 어 그래 간다 아하하 어하하하 어하하하 구름이 보라색 열 뻗은 무슨 똥말랑이 들어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땅 그래도 열어보면 뭐야 거봐 똥말랑이 들어있잖아 정말 내가 다 아는데 박세인 오키님들 말랑의 사기 절대 당하지 마세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만의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기로 해요 바보 오비키 지금쯤 열어봤겠지 쌤통이다 나도 열어봐야지 뭐가 들었을지 내용물은 가벼운 것 같은데요 뭐야 이게 뭐야 쪽지가 들었잖아 박세인 착하게 살아라 날 속이다니 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삼리오 캔디팝 거래하기 대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나의 스윗사 우리 내 내 스윗사